이 강의에 대한 내용이나 교육에 대해서 보고 싶으시면 아래 고정댓글에 아니면 설명글, 라이브 나가게 될 경우에 채팅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쇼핑 부흥의 서막이라고 주었습니다. 유튜브 쇼핑이 작년부터 한국에 런칭을 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았는데 상당히 주춤거리고 있고 요즘 다 이래요. 거기 뭐 물건 팔리니? 얼마나 팔았어? 되는 것 같아? 아, 시원찮아. 요즘 이런 대화들이고 그리고 거기 쿠팡 제휴 붙었다는데 어때? 쿠팡 제휴 코드 붙이니까 막 잘려. 잘리고 막 삭제되고 버는 사람들은 조용히 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팔리는지 아는 사람들. 지금 유튜브 채널에서 쇼핑 상품을 파는 게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지금 팔리는 사람들은 무섭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조용히. 파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가 지금부터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제목을 유튜브 쇼핑 부흥의 소목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더 김수현이고 방주지기입니다. 저는 온라인 키워드 광고 플랫폼 네오클릭을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저걸 만들기 위해서 저 밖에 지금 오실 때 보였던 특허, 국내외 특허 67개를 등록받았고요. 저는 비이딩 특허부터 타겟팅, 유저의 관심사 이런 내용들까지 다 들어있는 특허고. 그리고 포탈 드리미지를 인수해서 지금 14년째 다 무너져가지만 거의 대표이셀로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지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태무 알리, 한국이 늘어서 1년 만에 매출 1조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유해성분, 바람 물질 얘기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당연히 중국계 기업이 들어오니까 한국에서는 공격할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저분들은 방어해야 되고 시장은 지금 불경기에 물가들은 오르니까 사람들은 다 저렴한 상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미난 게 우리는 쿠팡에서 하루하루 배송해주는 쇼핑의 상품을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는 당연히 와야 되는 이 세대에 살다 보니까 상품 배송이 늦어지면 소비자 불만들은 많아요. 불만은 많은데 주문은 합니다. 알리, 태브에서. 점점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 본격적인 경쟁이 될 거다. 그러면서 알리나 쿠팡이나 지금 한국에도 이번에 틱톡 샵이 우리는 들어갈 생각 없어 한다지만 8개국에 틱톡 샵이 들어가 있는데 다음 순위는 무조건 한국이라고 지금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쿠팡하고 경쟁하려고 네이버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1시간 내 배송까지도 얘기를 하고 네이버가 원래 쇼핑 회사가 아닌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 온라인에는 무조건 수익이 처음에는 광고 수익이에요. 광고 수익 전에는 입점 수익입니다. 광고 입점. 그러다가 이제 광고비, 네트워크 광고라든지 광고비로 수익을 무조건 낼 수밖에 없어요. 광고 수익 말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간단하게 넷플릭스를 보시면 알아요.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구독 모델, 결제 모델 서비스 하나하고 최근에 광고 모델을 붙였죠. 광고 모델은 광고주가 나 대신 돈을 지불해 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 두 가지 모델밖에 없어요. 넷플릭스에 다음에 붙을 수 있는 모델은 쇼핑입니다. 세상에 온라인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돈을 내느냐. 내가 광고를 못게 광고주가 돈을 대신 내주더냐. 아니면 내가 물건을 사느냐. 이거 말고 지금 온라인에서 돈 만들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이버가 처음에는 지면에 입점하는 광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다음이 내일을 종량지로 하려고 할 때 유료 전환을 내고 있거든요. 유료에 대한 거부감이 났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서비스 이용을 받을 때 유료를 너무 싫어해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극찬하던 서비스를 내일 돈 내라고 하면 엄청 욕만 나오거든요.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과거에 몇 백만 유저한테 무료로 서비스하다가 유료로 전환할 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서 그때 먹은 욕으로 제가 천 살까지는 살겠다 싶을 정도로 그러고 다시 나중에 무료로 푸니까 아유 그 극찬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음도 급역을 못 넘어갔던 메일을 유료로 한 걸 못 넘어갔던 거를 네이버가 이 내부의 서비스에서 유저한테 무엇을 유료화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그래서 네이버는 광고 모델로 갔고요. 세밀하게 어디서 돈을 짜내기 시작하냐면 검색 광고. 대한민국의 검색 광고는 월에 얼마짜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후랑 같이 들어온 오버추어가 클릭당 얼마를 만든 거예요. 클릭당 얼마를. 그 클릭당 얼마가 싸요. 처음에 90원부터 시작이니까. 너무 좋죠.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100만 원 넣고 5천만 원씩 벌었어요. 클릭당 90원이었거든요. 엄청난 대단한 키워드도. 그게 초기에 접근하신 분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려지니까 한 사람이 붙어서 100원, 200원, 300원 하다가 지금은 클릭 3만 원짜리가 흔하고요. 클릭당 3천 원 모든 키워드. 그러니까 경쟁할 생각이 없는 모든 키워드 포함해서 클릭당 350원에서 400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클릭하는 거. 제가 만든 네오클릭도 그 클릭당 서비스였으니까. 저는 모든 네트워크 업체에서 검색이나 배너나 이 모든 것들을 클릭당으로 과금하게 하고 실시간 비등이 붙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고 네이버가 그거를 접목해서 검색해서 쭉 뽑아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점점 검색량이 줄어요. 검색량이 점점 줄죠. 특히 구글이 이번에 반독점법에 걸렸는데 구글의 크롬에 기폴트로 구글 검색을 넣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크롬에 무조건 구글 검색만 나오게 만들어놨어요. 핸드폰 삼성에서 납품할 때 디폴트로 자기네 검색을 쓰게 크롬 브라우저 쓰게 만들어놨어요. 삼성도 브라우저를 만들었는데 돈 주고요. 돈을 꽤 많이 줬습니다. 제조사에. 디폴트로 넣어놓고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설정이 힘들게 만든 거죠. 유저 설정의 권한들을 최대한 뺀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구글 검색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하려면 네이버 앱을 열고 검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네이버를 안 쓰게 된 이유가 그거죠. 특히 또 인기 검색은 문제 있죠. 인기 검색어 클릭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검색이.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분들 빼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 가서 검색을 안 해요. 이미 유튜브에서 모든 정보를 다 본다라는 얘기가 7년 전부터 젊은 친구들에게서 나왔었고요. 그 밑에 더 어린 아이들은 틱톡 세대로 빠지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하루 이틀 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후에 가서 나는 20살 됐으니까 네이버 쓰나 안 씁니다. 지금 어찌 되고 있냐면요. 다음이라는 거 잊혀졌죠. 매일 보러 들어가시고. 그렇죠. 카카오는 쓰잖아요. 그 두 개 회사 다른데 합병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이버 들어가서 무엇을 보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거기서 그래도 트래픽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상품 판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가 이번에 왜 기편을 했을까. 네이버에서 쇼폼 서비스인 클립을 왜 만들었을까. 유저를 계속 뺏기니까 요즘 사람들은 저런 거를 소비한다. 저런 거를 소비한다 해서 그 서비스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쇼폼 안에 들어가서 보기엔 만들고. 그런데 저는 요즘 클립 들어가 보면 이거는 광고 플랫폼이지 컨텐츠 플랫폼이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피로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왜? 그 팀에서 또 매출은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가지만 죄송하게도 너무도 잔인하게 계속 트래픽이 빠지고 있어요. 네이버에서 검색 트래픽이 빠지면 블로그 트래픽도 빠집니다. 블로그를 누가 유튜브 채널처럼 일부러 블로그 찾아 들어가서 보는 건 별로 없고요.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에요. 유저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검색을 해서 그래서 블로그 포스팅 상위에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웹포스팅 상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검색했을 때 위에 단에 떠야 된다는 건 1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블로그 콘텐츠는 많아져요. 최근에. 그쪽을 많이 밀어서. 그런데 검색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보를 찾기 위해서 아직도 블로그 가서 검색하는 분도 있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분도 있고 작년부터는 GPT에다 검색하는 분들도 많아졌고 서치 GPT도 생겼고요. 그리고 GPT가 제휴되기 시작해서 되게 많은 엔진들에서 이 지리어를 던져서 대신 쓸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많은 문의가 그전에는 네이버에 찾아와서 일어났다면 지금은 그 질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가 상당히 많아진 만큼 네이버는 조금 조금씩 쿼리가 줄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 쿼리 줄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쇼핑해야지 스마트 스토어를 누르고 들어가서 쇼핑하는 사람하고 네이버에서 상품 검색해다가 검색 리스트 보고 사는 사람하고 또 하나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검색하는 사람의 순이 있는데 방문자 자체가 줄고 있는. 방문자는 왜 주냐면요. 모든 플랫폼의 방문자의 점유율은 시간입니다. 시간으로 계산을. 어떤 플랫폼에 유저가 한 달 동안 몇 시간을 쓰고 있느냐. 우리 생활하면서 밥도 먹고 회사도 가고 아니면 운동도 가고 이러느라고 내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떤 분은 30분,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3, 4시간 될 수 있겠죠. 평균으로 따지면 1시간 약간 넘어요. 이 1시간을 누가 붙잡고 있냐고요. 지면에 대한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1시간 중에 40분을 옛날에는 네이버가 데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유튜브가 데리고 있거든요. 이 시간을 데리고 있는 게 미드폼, 롱폼을 갖고 있던 유튜버가 유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짧은 소비가. 쇼폼이 뜨기 시작하니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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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가는 동안 네이버의 기존 콘텐츠는 아무 메리트도 없고. 그러니까 점점 네이버의 쿼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이버는 무엇을 해야 되냐. 신규 서비스도 만들어야 되지만 기존 서비스에서 매출을 짜내야 됩니다. 최대한. 그러니 자꾸 규칙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과거 방식대로 두면 안 되니까. 사은품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광고비가 상승이 일어나겠냐. 보세요. 내가 네이버에서 전에는 한 달에 물건을 만 개씩 팔았는데 그때는 정말 여기에 순위 올리고 광고하는 거에 매달렸지만 이제 천 개 팔리면 그때보다 덜 매달리고요. 오백 개 팔리면 그때만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맞죠? 점점 여기 관심사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유저가 빠지면. 특히 검색어가 빠지면. 그러니 이번에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개인화 타겟팅이었어요. 개개인에 맞는 콘텐츠를 올려주기 시작하면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출 대비 판매량이 올라가거든요. 유튜브가 개인화 타겟팅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유저한테 추천해주고 그 안에서 유저가 선택하면 기억했다가 다음에 얘는 이걸 좋아했고 이걸 좋아했고 이걸 좋아해. 그러니 이번에는 이런 걸 좋아하겠네라고 해서 자꾸 예측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고 네이버가 지금 그거를 손댄 거거든요.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똑같은 자가재행 트래픽에서라도 판매량이 올라갑니다. 판매량 올라간다면 또 뭐 하겠어요. 스스로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과거로 한번 돌아가보면 과거에 온라인 몰에 종합몰에 있기 전에 자사물들이 있을 때 그때 자사물을 키우는 걸 광고하는 방법을 몰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쇼핑 안으로 들어갔고 훗날에 쿠팡에도 입점하고 내 자사물에도 판매할 때 가격대를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하던 시절에서 나중에 네이버처럼 스마트 스토어가 생기니까 아 저거 되게 편해하고 들어가버리면서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유튜브 아부 분들이 앞으로 쇼핑을 할 때는 쇼핑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면서 저기서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고 찜되기 시작하니까 찜보고 행복해서 고객 데이터를 아무도 안 주는 물건 하나 팔렸을 때 내가 광고비 들어서 유저가 들어오는데 내 회원이 안 생기는 일 내 물건을 사간 사람한테 내가 다시 물건 홍보를 할 수 없는 세상 억울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무도 모르고 알지만 운명의 교재먹기로 따라가 어떻게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동안 물건을 만 개를 팔았는데 만 개를 팔았다면 내 물건이 좋아서 산 사람이니까 다음에 이 사람이 내 또 다른 물건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내 영상을 본 사람이 내가 만든 다른 영상을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해 주는 건데 네이버가 내 물건 산 사람한테 내 다음 물건을 추천을 해 주냐. 이제서야 그 유사성 타겟팅이 바뀐 거예요. 내 물건을 사간 사람한테 추천해 주는 정도로 대신 나한테 정보는 안 줘.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쿠팡하고 전쟁하는 사이에 다이소가 각 지역으로 퍼져서 상품 하나 둘씩 둘씩 이렇게 만들어 올라가죠. 다이소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비싼 상품 어떻게 팔아요? 책들 읽어보셨죠? 다이소 회장님과. 여기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무너져요. 지켜야 되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고가의 상품들을 못 팝니다. 즉 고가의 상품을 못 파는데 이 저렴한 상품들을 택배로 받았을 때는 택배 비용이 붙으면 가격대가 올라가니까 인접한 곳에서 판매하는 게 유리하죠. 온라인의 거점지 역할을 하거나 솔직히 네이버가 1시간 배송이 유리합니까? 다이소가 1시간 배송이 유리합니까? 그렇죠? 다이소의 앞으로 움직임이 이 안에 개인화까지만 연결이 되면 상당히 재미난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커머스 업체들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커머스 업체들 무너질 때 저기서 물건 사는 사람들 다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셨어요? 쿠팡, 11번가, CJ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다 대기업 계열이니까 그쪽으로 가요. 거긴 안전하니까. 이거는 포탈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인스타 이런 데서 물건 구매하고 하는 친구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데 그들은 앞으로 물건을 이런 데서 살까?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요. 이제는 종합이 아니라 자사물로 한 단계 간 다음에 그 다음엔 셀러도 개인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들한테 전문성을 가진 개개인들이 결국에는 한 지역의 족장 마냥 지역을 다스리듯이 그렇게 하나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져가게 될 거라고 보여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시간. 유튜브는 이용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가까스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톡이 이미 지금 이용시간을 네이버를 누른 지 오래됐고요. 앱 이용시간입니다. 이거 한국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검색 보세요. 국내 검색시장에 네이버가 무조건 잡고 있었습니다. 계속 추락하다가 추락하다가 최근에 블로그 밀고 여러 가지 밀면서 다시 56%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다음에 쿼리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서 5%대 이건 이제 검색인진으로서 의미가 없고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죠. 중요한 거 지금 이 구글이요. 이 안에 유튜브 안 들어간 거예요. 유튜브 커리. 구글 커리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얘기하면 음식 UFC 스포츠 게임 그리고 유재성 나오는 개그맨들 나오는 거 음악 듣기 뉴스 음악 이슈 국뽕 이 시대였어요. 지금까지 5, 6, 7, 8년도 동안 이 시대였어요. 모든 게 그 트래픽이었어요. 근데 이 안에 비즈니스와 쇼핑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봐요. 몰라요. 이 안에 비즈니스와 쇼핑을 아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뭐를 했냐면 브랜디드 협찬이라는 거예요. 저 시장에서 내가 돈을 뽑아요. 이분들한테 이 음식에 협찬한 사람은 물건 팔려고 홍보한 거고요. 이런 데 다 홍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PPL 집어넣고 그리고 내 거 브랜딩 만들고 그분들은 이미 거기서 팔았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내 상품을 못 만들어요. 내가 사람을 모아놓고 뭐를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 하면 이 겉모습만 보입니다. 엄청난 시장으로 가고 있었는데. 대기업들은 이 안에 협찬 위주로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돈을 10억, 50억, 100억씩 투자해가지고 자기 채널 만들다가 다 성공 못했어요. 왜? 이 날것의 감각들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연예인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방송에서 안 불러주니까 이제 유튜브 나갔구나 했는데 지금은 다 오잖아요. 내가 왜 진작 안 들어갔지? 세상은 모든 게 그렇게 갑니다. 우리 쇼핑도 그렇게 갈 거고 유튜브도 내가 왜 진작에 안 들어갔지? 쟤는 벌써 100만 됐는데? 쇼핑도 이제 네이버에서 지뢰하는 데 내시 유튜브에서 찾아봐요. 유튜브에서 상품 검색명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상품의 핵심이 이게 도대체 뭐야? 이 검색어가 뭐야? 네이버나 이런 데는 검색어가 상위 순위가 거의 유지되어 있어요. 업체명 채널명 그런 거 쫙 나열되어 있다가 어느 날 밑에서 이렇게 치우고 나오는 거 있으면 이거는 인기 검색어나 이슈 생기는 일들이 뉴스 기사 탔을 때 그리고 점점점 채널 순위가 바뀌는 것도 그때 느끼곤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는 희한하게 보도 못도 못하는 그런 무슨 코드번호 같은 것들이 입력어가 되게 많았었어요. 왜 그러냐? 쇼핑에서 물건을 살래다가 지식인에 물어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대답을 해주고 그리고 봤더니 유튜브에 얼굴 내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네. 제가 진짜 믿고 보는 유튜버가 인생 책 10권을 소개해줬어요. 안 그래도 독서를 하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크리터가 소개해주니까 영상에 나온 책을 구입하게 됐어요. 어느 브이로그 테이블이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공부도 하는 영상을 보고 나서 따라 구입하게 됐어요. 뜨기지 않은 채널을 많이 보다 보니까 실 브랜드와 크리에이터가 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시를 사용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음식들 채널을 보시면 요즘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 들어가시면 거의 음식에 나온 모든 것들이 쿠팡링크 밑에 붙어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있어요? 나 저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도 사는데요. 아유 내가 더 잘 만든다고 더 많이 사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니까 먹고 싶거든. 저 사람 먹는 것처럼 저 배열로 놓고 같이 안주로 만들어 놓고 먹고 싶어도 사고. 그리고 취미생활을 하다가 과거에는 클래스 워너원 이런 데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 공부하신 게 다 나오니 어 요거를 따라서 어떻게 지내나 이런 걸 배우고 싶은데 코드가 밑에 있어. 그래서 사게 되죠. 점점점 사람들이 진화하듯이 변해가거든요. 이겁니다. 이제 모든 쇼핑은 동영상으로 바뀔 겁니다. 보세요. 스마트 스토어에 왜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볼일권을 사야 돼요. 쿠팡에 왜 떠 있는 사진을 이거 확인 뭐 다섯 개 확인 설명란에 있는 걸 쫙 스크롤까지 도대체 우리가 스크롤을 왜 내려야 돼요. 상품 이미지 있는 거에 이렇게 밑에 딱 있으면서 간략하게 한 3분 컷으로 밑에 들어갈 이미지하고 설명을 약간 영상으로 쫙 설명을 해주면 우리는 안 내려가도 봐도 되는데 특히 이미지 보고 사는 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네이버에 혹시 배너 떠 있으면 그거 보고 이거 사야지 하고 사나요? 아니면 홈쇼핑에서 열심히 설명해 주면 그거 보고 사나요? 구매율이 백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클릭당 광고비를 얼마를 들였는데 구매 전환율이 얼마 나왔다 계산을 자꾸 하는 게 쇼핑에서는 방송 시간대 어떻게 동료했는 때라 그걸 갖다 지금 마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왜 그게 더 잘 팔리는데 쇼핑에는 동영상이 안 붙어있을까?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에는 왜 동영상을 앞으로도 안 붙일까요? 붙일 수밖에 없죠. 왜 못 붙이는 줄 아세요? 제작비가 엄청 들어가요. 거기다가요. 서버비가 장난 아니에요. 스트리밍 서버는요. 그 비용을 투자해서 이걸 끌어올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수수료를 올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물건에 값이 올라가야 돼요. 그 접점에서 남들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영상을 붙이는 게 빠를까요? 영상으로 틀을 다 잡아놓은 곳에 쇼핑을 붙이는 게 빠를까요? 영상 보고 이해가 돼서 구매를 시작하게 되면요. 이제는 시작 같지만 결국엔 다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쇼핑몰들 쿠팡 잘 가는 것 같죠? 이거 대비 안 하면요. 아무리 가격을 싸게 하고 빨리 배송을 한다 하더라도 유튜브 쇼핑에서 배송 시스템이 빨라지거든요. 다이소가 지역 거점으로 한 시간 배송을 만들어주는 거를 유튜브 쇼핑하고 세팅한 다음에 그 창구하고 상품에다가 다이소 매장에서 팔 수 있는 거랑 바로 집거래되는 거랑 이 흐름으로 거기서 배송을 해주게 되고 유튜브랑 한국의 퍼필먼트들이 손잡게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영상 구조에서 기업이 거대해질수록 항로를 바꾸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 유리한 항로에 이미 타 있어요. 거기에 쇼핑을 붙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붙일 줄 알았더니 한국은 대면하는데 하면 된다가 아니에요. 한국은 대면한다죠. 남들 대면은 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된다는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가. 쇼핑을 만들어 놓으면 쭉 단계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를 대충 그건 뭐 알아. 원래 그렇지 한데 근데 지금 들어가서 돈 안 돼. 왜 나 지금 이것도 봐봐 죽겠는데. 그래서 그걸 시도하지 않는 거죠. 이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봐요. 쇼핑 영상 이렇게 놀려고 저렇게 놀려고 저래 봤더니 혹시 최근에 쇼핑 리뷰 영상을 보고 구독 누르고 있는 분 계세요? 쇼핑 리뷰 영상 방송속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조사해보니까 구독자 속도 성장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쿠팡 다섯 가지 아이템 이건 지금 바로 사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회수 엄청나요. 뭐지 뭐지? 다이소에서 사야 되는 이케아에서 사는 거 뭐 지금 막 노브랜드도 막 나오고 엄청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 구독하고 나중에는 그거를 점점 정량되고 있을 때 그 친구들 지금 구독자 한 3천 5천 만 7만 10만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안에서 쿠팡 소개하는 리뷰에 내가 구독을 누른 그 버튼에 붙어있는 제품 상품 판매가 몇 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현재 내 미래에 대한 가치를 끌어올리고 나는 현재처럼 안 살 거라는 생각으로 좀 피곤하지만 다음 단계를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절대 피곤하게 안 살아요. 싸우고 가세요. 모든 쇼핑 영상은 동영상으로 바뀝니다. 가상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거는 영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만들까요? 그거 영상. AI가 005중 만든다? 그 AI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AI가 만들면 와 진짜 같아죠. 근데 진짜 같은 것만 있는 세상 속에 살다가 이거 딱 벗고 현실세계 보면요. 아 살겠다 그래요. 결국에는 살아있는 거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게 결국에 먹힐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나중에 아마 쇼핑 교육 때 다 말씀드리기도 하고 유튜브 쇼핑 처음에 쿠팡 등 웨브링크를 쇼치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페14 쇼피파이 등 외부 솔루션 연동하는 걸 본격 시작을 했었고요. 유튜브가요.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지된 자체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톱을 오픈했습니다. 그전에는 카페14 자세몰로 링크를 클릭하면 자세몰로 넘어가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 쇼핑 안에 트래픽에서 움직입니다. 그 안에 결제는 지금 카페14를 붙이지만 결국에는 결제 방식을 과거에 아니라 바꿀 때 이 수익은 카페14 운영 쪽 수익하고 유튜브 수익하고 지금 쉐어하는 구조로 바뀐 것이고 이렇게 묶어서 이 툴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이제 글로벌 판매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미국 쇼핑몰만 있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구독자가 15만 정도 됐는데 다 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분만 미국에 살지. 근데 이분의 주소지가 미국이니까 쇼핑 허가가가 미국 쇼핑몰만 난 거예요. 그래서 ABC마트나 나이키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 있었는데 그분이 거기 상품을 붙여봐야 다 미국 결제만 있었거든요. 한국 유저한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분 유저 중에 그분 영어 채널인데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이 한 5% 정도가 그 채널을 공부를 하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물건을 샀죠. 이분은 내가 한국의 쇼핑몰을 빨리 붙이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튜브가 그것도 풀렸습니다. 내 채널의 방문자가 어느 나라에 따라 내가 그 나라의 샵이나 제휴코드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단계적으로 가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는 계속 개편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한국의 쇼핑 전용 스토어를 먼저 오픈을 했고요. 상품 등록부터 고객관리 마케팅 이런 판매 애널리틱스까지 통합처리 운영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자사모라고 연동하게 했다가 거기 있는 상품 이렇게 등록해서 신청해서 머천트 페이지로 넘기게 되는 그런 게 만들어지고 외부 포탈 사이트에 노트들되지 않는 유튜브 전용 특가 프로모션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폐쇄몰처럼 외부 검색이 안 간다는 거죠. 쇼핑몰들이 쿠팡이나 이런 데가 최저가를 자기들한테 유지하라고 권한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 내가 이벤트를 하고 싶어도 검색이 안 걸리는 폐쇄몰에다가 정책을 원래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폐쇄몰이 한동안 인기도 많았었고 그런 것처럼 검색이 안 걸리게 된다 라는 얘기고요. 가입 설치 없이 주문자명 주소 연락체도 이게 좀 나쁜 거예요. 올해는 자사몰일 때는 내 회원가입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유튜브가 분명히 개선해야 돼요. 회원하고 접점이 생길 수 있도록 대신 송장번호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대신 유튜브가 준 게 있습니다. 유튜브는 회원가입을 그전에는 자사몰로 링크가 넘어갈 때도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왜냐하면 회원가입을 해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듣보자몰이라고 생각하고 멈췄거든요. 유튜브 안에서는 가입 없이 물건 구매하게 되니까 좀 쉬워지긴 했어요. 그러면 후회에는 회원 아이디에 등록된 배송지로 배송할까요? 하고 개선되겠죠. 왜? 멈춰있진 않아요. 무조건 개선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배송은 좀 편해질 거예요. 대신에 유튜브의 좋은 점 유튜브는 내 채널의 구독자라면 내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그들한테 추천을 해주죠. 일반 쇼핑 상품을 내가 오늘까지 팔다가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상품 올리면 스마트 스토어가 내 물건 산 사람이나 내 물건 받던 사람한테 추천해 주나요? 추천 안 해주죠. 안 해줘요. 유튜브는 영상 올릴 때마다 추천해 주잖아요. 영상 올릴 때마다 내 상품에 대한 소개라면 다음 영상 올라와도 또 추천해 주고 내 구독자가 천명이면 천명한테 추천해 줘요. 알림 설정한 사람한테는 알림까지 보내줘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추천해 주니까 내 거를 몇 명이 선택을 안 해서 안 봤다. 그러면 우리는요. 게시글을 이용해서 이런 상품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거 상품 소개해 보세요. 하고 우리는 또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할인 중에 하고 뛰어주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 구매 가능성 있는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멤버십도 있죠. 멤버십 900원짜리를 나한테 멤버십을 등록을 하면 앞으로 당신 물건 팔 때마다 페이백 해 줄게. 아니면 할인해 줄게. 내 멤버십 등록한 다음에 나한테 메일 보내서 나한테 회원 가입을 구글 폼에다 회원 가입을 해. 그러면 내가 당신은 앞으로 계속 할인해 줄게. 그렇게 내 고객을 묶어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신상품에 대한 안내도 가능하죠. 정보도 가능하죠. 알림 푸시도 가능하죠. 카카오 알림 푸시하는데 15원에서 최근에 타겟팅은 30몇 원까지 간대요. 만 명이면 한 번 보내는데 타겟으로 보내는데 30만 원 정도 그런 거. 회원이 카카오 동의안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요. 400만 원씩 나가는 정보 한 번 보내주는 근데 얘는 알림 설정한 거 꽁짜고. 그쵸? 유튜브의 강점이 광고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고비. 그리고 유튜브의 강점이 수수료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 좋은 노다지 지장을 보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하고 쿠팡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경쟁하는 게 유리해요. 얘한테서 광고비 없고 계속 내고기기 쌓이는 애를 오른동안 차분히 올라가는 게 나아요. 지금의 유튜브에서 물건 팔리는 숫자랑 5년 뒤 쿠팡에서 내 물건 팔리는 숫자랑 같아집니다. 그쪽은 내려가고 마진이 없어지고요. 이쪽은 올라가잖아요. 왜? 구독자가 생기고. 그쵸? 내 구독자 생기면 내 상품에 협찬증마저고 나한테도 브랜드도가 들어오거든요. 나한테도 입점이 들어오고. 그쵸? 또 하나 내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구독자 3만 명만 드리고 있죠. 나한테 자기가 투자해서 물건 만들어주겠다는 사람도 생겨요. 팔아야 되니까. 내 브랜드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분도 생겨요. 그리고 카드 계좌 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이런 것들도 편의성이 강화가 됐습니다. 얘가 단순하게 그냥 상품 홍보나 정보 제공만 하는 시내는 아니라 실제 판매를 만들어내기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밑에 하단에 있는 쇼핑 보고서 구매하겠어요? 그거 보고 구매율 지금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영상을 만들어놓고 우리 사람들이 이거 사주지 않을까? 라고 밑에서 상품을 넣어보는 거 있거든요. 타겟 연동 안 되면 거의 안 사요. 근데 타겟이 연동이 되면 되게 많이 사거든요. 지금 한번 볼게요. 쇼츠에 보면 이렇게 떠다니는 상품이 가끔 보이던데 왜 내 상품을 넣으면 옆에 제품 링크만 있지? 이 모든 게 테스트예요. 어떤 게 구매 전환율이 좋고 어떤 게 잘 팔릴까? 또 하나 언제나 어떤 서비스에 생각이 먹히면 그 회사 대표이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가 쇼핑을 붙여야 되는데 카페에 집사랑 연동해서 솔로션을 붙였더니 상품도 사람들이 안 올리고 상품 올리는 것도 힘들어. 사업자 내야 돼.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까 있던 쿠팡 링크를 차단한 누구예요? 쿠팡이 이때 쇼츠에 링크 통해서 쿠팡으로 넘어가는 제휴 마케팅 쓰시는 분들 때문에 쿠팡 매출이 상당히 높았는데 유튜브가 이걸 막았어요. 막아놓고 나니까 쿠팡이 두 손 들고 오죠. 제휴하자. 그래서 쿠팡을 이제 이렇게 제휴 코드로 해서 상품 소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품 소개라든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면 유튜버가 상품 안 갖고 와도 되고 구독자 만 명 이상인 사람들 상품만 설정하면 옆에다 붙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밑에 쇼핑에다가 쿠팡 거를 잘 넣어도 잘 안 보니까 쇼츠 위에다가 이렇게 떠다니는 걸 만들어 본 거예요. 상품 여기도 보여주고 제품으로도 보여주고 어떤 방식의 홍보가 구매율이 제일 좋을까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한테 쿠팡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유튜브한테 쿠팡은 그냥 한국의 파트너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쿠팡 붙었을 때 쿠팡 대박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쿠팡이 독점인 걸로 보여줬죠. 미국에 이미 100개 넘게 쇼핑몰이 입점이 돼 있어요. 유튜버가 원하는 어떤 쇼핑몰이든 상품 가져가게. 그리고 지금 영상 뒤에 보여드릴 건데 한국에도 이미 지금 30개 몰이 입점돼 있어요. 1만 명의 구독자한테 넘어가서 그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카페14 서브 도메인이긴 하지만 유튜브 안에 그리고 구글 머천트 센터라는 거에서 상품 등록할 때 승인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GM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자 모드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승인된 상품 우리가 지금 승인을 신청하면 문제 있는지 확인하고 배송 준비 중 쇼핑몰 정보 인증 상품 등록 여기서 인증 안 되면 못 올리는 물건들을 반려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매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배송일 기준 고객 취소 기준 이런 거 설정하는 거 이런 기능도 다 들어있고요. 이제 활용 사례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다들 유튜버들이 구독자 만 이상이면 쿠팡 파트너스를 연결했죠. 근데 얘네가 수요가 많아지니까 맘대로 잘라요. 키워드 등록해놓으면 상품 올리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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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삭제하는지도 이유도 얘기 안 해줘요. 타겟팅이 안 돼서 삭제하는 거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원래는 쿠팡 파트너스가 유튜브랑 제휴가 되려면 시스템적으로는 되게 지유로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권장 상품을 보여주면 돼요. 우리 유튜브 채널 안에는 태그가 다 있잖아요. 태그가 다 있으니까 해당 태그에 연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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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연관어 범위에 맞는 상품을 넣으면 타겟팅이 된 거예요. 그럼 유튜브도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기능도 없이 붙인 거예요. 왜냐? 제휴 마케팅 담당자들은 타겟팅을 몰라요. 내 거 가져가서 그냥 팔면 되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왜 써.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니까 안 팔리면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기분이 나빠요. 붙여놓고 내가 나도 바쁜데 내가 지금 50만 채널 100만 채널인데 니네 거 6.7% 준다고 붙여놨더니 삭제 삭제 나으로 뭐 붙이라는 거야.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채널에 타겟을 쿠팡 코드를 뭘 붙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쿠팡이 삭제 안 하는 방법 그럼 내가 타겟팅 상품을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상품의 타겟팅을 어떤 상품을 타겟팅해서 올릴지는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무조건 이런 타겟팅된 영상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내 영상 안에 그 키워드가 포함되면 되고 아니면 그 상품이 포함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상품 리뷰하는 사람들이 대박이라니까요. 상품 리뷰는 영상 자체가 타겟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시장에 상품을 팔 거면 경쟁사 상품을 리뷰를 계속해야 돼요. 나 말고 남의 거 팔아줘야 돼요. 쿠팡 이용해서 열심히 그래서 내가 팔고자 하는 내가 앞으로 내 샵을 만들고자 하고 내가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 모든 영역의 키워드를 내 상품이 지금 없지만 남의 상품으로 다 잡아놔야 돼요. 내 영상 안에서. 내가 언제든지 내 상품을 밀어넣으면 무조건 팔리게. 나머지 상품을 좋게 만들어서 나한테 믿음을 주고 그때는 내 상품이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쫙 고객목객 했다가 후에 확 밀어내는 방법으로 타겟팅 방식도 웃기는 얘기인데 영화 채널에서 쿠팡 파트너스를 타겟팅해서 어떤 상품인지 파는 방법이 있어요. 상품 명을 단어로 알려주면 되잖아요. 영어 단어로. 이미지를 넣고 그러면 상품명 들어갔죠. 쿠팡 코드 연결했죠. 잘려요? 타겟인데? 그렇잖아요. 타겟팅에 대한 방법하고 어떤 컨텐츠로 갈 거냐. 어떤 식으로 믹스해서 갈 거냐는 구상을 좀 잘 하고 들어가면 이런 게 이제 쇼핑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매칭시키고 그리고 내가 리뷰어로서 나한테 잘 맞는 거로 어떤 상품들을 갈지. 그리고 처음에 처음에 왜 쿠팡 파트너스로 유튜브를 쇼핑을 시작을 해야 돼요? 원래 0부터 갈 때 제일 편한 건 쿠팡 파트너스예요. 근데 왜 쿠팡 파트너스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보세요. 쿠팡 파트너스 지금 하는 방법이 있죠. 구독자 0명일 때도 고급 기능의 정보 이렇게 등록 뚝뚝뚝 해갖고 승인받고 링크와 외부로 링크 뽑는 거 이례성 인증 이런 거 받아서 링크 뽑을 수 있어요. 쇼치에서는 안 되지만 쇼치 밑에 관련 동영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을 리드폼의 영상에다 만들었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영상 안에 큰 영상 안에다가 밑에 해당 상품의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일부 공개로 안 보이게 그래 놓고 쇼치를 하나 홍보 영상을 만들고 그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를 여기다가 관련 동영상으로 넣어요. 그 쇼치를 막 보고 나서 쇼치 댓글에는 쇼치 하단에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라고 넣고 이 영상 제목은 이 상품 구매 링크입니다. 넣어요. 그러면 쇼치 보다가 이 관련 영상을 깍 클릭하면 미드폼이 열리거든요. 일부 공개한 그 미드폼 밑에는 화살표 밑에 구매하기 이렇게 돼있어요. 밑에 설명 끌하고 고정 댓글에 링크는 그걸 눌렸을 때 우리가 쿠팡으로 넘기는데 차사물 만들면 되죠. 차사물을 만들어 놓고 상품 집어넣고 해당 상품의 구매는 여기서 하세요. 그러면 도매국 오너클랜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도매 사이트의 상품 중에 도매 상품에서 셀러들이 가져가서 쿠팡과 스마트스토어에 파는 상품이 100만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품을 왜 쿠팡으로 연결을 하죠? 내 자사물에다만. 쿠팡에서는 3.5% 주고 내가 도매에서 갖고 오면 10% 15% 마진 내가 붙일 수 있는데 맞죠? 그럼 도매모래에서 갖고 오죠. 그래서 저희가 아크샵 만든 거예요. 도매회랑 같은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거든요. 도매국이랑 제외해서 저희가 아크샵에다 올려서 쉽게 가져가실 수 있게 물건 팔 수 있게 그럼 자사물 상품 갖다 올려 쭉 올려 놓으시고 그 상품이라고 영상 만들고 쿠팡에서 할 수 있는 물건을 제 채널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거기서 물건 설레이면 내 회원 가입하잖아요. 메일 생기고 연락처 생기고 그러면 구독자 영영부터 가능하죠. 쿠팡도 연결할 수 있지만 이미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중에 쿠팡 조회수가 10만, 20만 터졌다 그런 영상 같은 거를 내가 만들어서 10만, 20만 영상 터졌을 때 거기서 내 물건 몇 개 팔릴까? 채널만 키우는 게 아니라 내 자사몰드 키워가는 겁니다. 그때 그 영상 방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연계시키고 걔까지 어떻게 푸시하고 어떤 조명할 거냐 그래서 내가 내 물을 어떻게 키워 그 자사몰을 만들면 틱톡에서도 연결하고 인스타에서도 연결하고 블로그에서도 연결하고 스레드에서도 연결할 수 있는 앞으로 어떤 플랫폼이 나와도 내 자사몰로의 링크는 다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내 채널인데 내가 리뷰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내 자사몰을 갖고 있다면 여기서 구매하시면 포인트도 좋고 디폴트로 그렇죠? 그래 놓고 내가 디폴트로 우리 회원 가입하시면 지금 2천 원 포인트 드려요. 그러면 첫 마진만 안 가지면 되죠. 고객 DB를 얻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유튜브 쇼핑이라는 거를 이 마케팅 방식과 좀 잘 존목시켜서 생각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세상에 광고비 안 나가고 수수료 없는 쇼핑은요. 유튜브는 전 세계에서 카드 수수료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 내용 안에 없으니까 유튜브가 쇼핑을 미는 거를 지금처럼 전용화된 요거만 넣지 않을 거고요. 자기들이 구글 에디센스 테스트 했듯이 어떤 방식의 광고가 효과가 제일 좋을까를 계속 테스트 할 건데 그때 이 채널의 상품은 많이 팔리더라. 그러면 그 쿠팡 자리 대신에 우리 거를 넣어주기 시작할 거예요. 왜? 걔네한테 광고비 버는 것보다 우리 거 홍보해 주는 게 나을 테니까. 또 하나 내 물건을 다른 제휴 마케팅에서 다른 채널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넣었거든요. 지금은 수동이에요. 좀 지나서 유튜브는 구글을 만든 회사고 구글 에디센스를 한 곳이니까 타겟팅의 전문가들이죠. 얘네가 광고주의 광고보다 이 사람 물건이 지금 더 잘 팔려.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인기. 그러면 광고 영역까지도 우리 상품을 대체 시켜서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쪽에 등록하는 거는 마진율에 대한 거를 등록할 수 있게 되겠죠. 계속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미 유튜브 기능이나 쇼치 기능이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 보면 쇼핑에 대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바뀔 것인가. 이미 결제 모델은 돈 내고 이용하는 비용을 프리미엄 구독제로 광고는 이미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말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거는 쇼핑밖에 없으니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분량만큼 유튜버에도 그게 숨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린 너무 좋은 게 자기들끼리 틱톡하고 인스타랑 경쟁을 하네. 네이버도 뒤처지지 않아야 되니까 클립을 가네. 그럼 다른 데 동영상을 따라가는 네이버가 과연 트래픽을 다 갖고 있던 그 시절에 독점했을 때 소비자한테 입점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아 내던 그 짓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유튜버나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되나. 이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 그리고 네이버의 블로그에서 리뷰가 돈 된 거 아시죠? 플레이스 상품에는요. 리뷰도 상품이고요. 리뷰처럼 지역의 음식점을 소개하는 곳. 영상 올라가면 영상 하나 찍어주시면 얼마 드릴게요. 쇼핑 교육이 아니라 그분들이 옛날에 소셜커머스처럼 할인 쿠폰을 팔 거고요. 음식점 할인 쿠폰이 팔리기 시작할 거고 거기 영상들이 올라갈 거고요. 대공원 입장권부터 시작해서 뮤지컬 티켓 이런 것도 모든 것이 상품입니다. 또 하나 유튜브에서 보험도 팔리고요. 렌트 리스 이 모든 게 팔 겁니다. 그래서 쇼핑 교육이라고 하면 이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처럼 산다 많이 쇼핑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껄이는 쇼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콘텐츠까지도 쇼핑될 수 있어서 그래서 얘를 판매하는 쇼핑에 대한 개념을 찾고 나면 노다지죠. 즉 과거에 포탈이 돈을 벌었던 그 방식들이 개개인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재밌죠. 되게 재밌어요. 기계 공구 1년에 한 80대밖에 안 팔린 농기계가 3,000대가 팔렸던 재미난 얘기 있어요. 저한테 컨설팅 받으신 분 중에 농산물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농기구 팔았대요. 농기구 비싸더라고요. 저도 그냥 포크레인을 팔아야 되겠어요. 좀 덜 팔려도 옛날에 돈 한참 벌 때 저희 아버지가 렌태를 하시겠다고 충청도 당진 가서 사신다고 해서 당진의 땅을 받는데 한 2,000평인데 괜찮은 것 같아 가서 사드리고 차 사드리고 이번에는 트럭이 하나 필요해 트럭 사드리고 밀레니엄 이번에 전기가 끊긴다는데 발전기 사드리고 포크레인 사달라고 그러셨는데 그거 못 사드렸거든. 포크레인을 팔아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영상 올라갔던 말을 발굽 바꿔주시는 장지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는 전세계로 말을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엄두가 안 나시나 봐요. 공구 같은 거 그런 옷 파시는 분들 패션 쪽 이쪽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65세쯤 되시는 아주머니인데 영상보다 깜짝 놀라서 제가 소통방에 올렸거든요. 핸드폰으로 하고 해놓고 빌라는 아파트인가 봐요. 작은 방에 옷걸이가 이렇게 쫙 걸려있어요. 행거가 쩍 있고 거기 옷을 하나 끊어있고 앞에서 카메라 이렇게 이거는 2만 원 줄게요. 2만 원 이렇게 이거는 만어처나 만어처럼 근데 밑에 핸드폰 번호 적혀있어. 제목에 핸드폰 번호하고 계좌번호 라이브로 근데 그 방송이 하신 지 한 4개월 된 것 같고 와 그게 진짜 라이브거든요. 이렇게 옷 파는 거 근데 하나당 조회수가 천, 2천씩 나와요. 그리고 애완동물 보시면 라이브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유리해요. 지금 홈쇼핑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려면요. 매출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출을 못 채우면 본인이 메꿔놔야 되며 계약서 요즘 그렇게 찍고 있어요. 홈쇼핑인데 근데 라이브 방송은 무료잖아요.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 준비 중인데 광주홈쇼핑이라고 영어 채널 구독자 20만짜리를 인수한 거로 이번에 광주홈쇼핑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 촬영해드리고 홍보를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뭐 게시글 쇼츠 만들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한 100만원씩 걸리다가 50만원에 진행하고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한 번씩 더 라이브 돌려드리는 이 라이브가 뭐냐면 영상을 찍어요. 찍어놓은 거를 다운받아서 원하는 시간에 24시간이건 20시간이건 OBS 프로그램 여기 강의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에도 놓고 그리고 라이브로 재방송합니다. 그럼 유튜브에서는 라이브라고 뜨고 얘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 20시간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따가 맨 뒤쯤에 뭐 하나 중국거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품 영상 판매하는 거를 한 10개 만들었다. 그럼 얘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24시간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 유튜브가 지금 여기 실시간 방송 중입니다. 보여줘요. 지금 이분들은 실제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했으니 이거를 녹화를 그대로 떠서 다음에 재방송 라이브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홈쇼핑이 재방송 라이브 하듯이. 그래서 수석을 팔기도 하고 자동차 용품도 판매하고 고루세 수익도 팔고 아까처럼 공구용품들도 이렇게 전화번호 다 넣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채팅이 있는 거는 이렇게 라이브 한 거예요. 이런 분위기로. 저희는 저기서 이제 완전히 홈쇼핑처럼 밑에 가격대 넣고 채팅을 라이브 할 때는요. 녹화 라이브 할 때는 나는 뭐 하면 되냐면 옆에서 채팅창만 보고 있습니다. 먼저 가격 넣어놓고 고객이 질문 넣으면 대답해 주고 주문 얘기해 주고 그러면 되거든요. 저희 그래서 계속 라이브 테스트 중이에요. 저희는 활용 사례. 그래서 유튜브 쇼핑은 그냥 마케팅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백만 개인화 추천을 다 해주고 별도의 광고비도 없고 그리고 국내도 가능하고 글로벌도 가능하고 지금 해외 유저들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번에 더빙 플립은 되게 많이 구매 과정 간편하고요. 타겟팅도 넓어지고 확장성이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없고 유저를 이제 가둬놨으니까 내 상품 영상을 보고 하단에서 상품 보거나 추천 상품을 보고 클릭을 하면 쇼핑이 열려버리니 과거처럼 검색을 하고 네이버로 가는 이탈이 없어졌고요. 그래도 가격 비교해서 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분들은 일단 보내드리고 그리고 플랫폼에 최대 유저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라이브 쇼핑처럼 실시간 응대가 가능하고요. 해외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외 판매할 때 내 상품이 해외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라면 우체국으로 보내줘도 돼요. 한 10일도 걸리고 15일도 걸리고 20일도 걸리는데 해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외에는 그게 아주 당연해요. 그리고 개인화 추천 이 사람이 이걸 관심 있었어 저거 관심 있었어 이걸 봤어 이 사람이 어떤 상품에 구매이력이 있다는 것까지 체크해서 연결해 줄 거예요. 왜냐 구글이 2년 동안 쿠키를 차단하겠다라고 인터넷 쿠키를 차단하겠다고 계속 했어요. 애플이 먼저 했거든요. 유럽 쪽에서 개인정보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애플이 그걸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니까 구글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서 그래 우리도 쿠키 차단할게 우리도 쿠키를 안 쓰겠어. 이게 서드파티 쿠키라고 하는데 퍼스트파티 쿠키는 내 구매 고객이 내 채널에서 무엇을 했어라는 정보를 내가 아는 거 근데 서드파티 쿠키라는 거는 내 구매 고객이 다른 웹사이트를 가서 뭘 했고 그리고 우리 매체에 온 사람이 저 웹사이트에서 뭘 샀어를 알게 하는 게 서드파티 쿠키라는 거예요. 옛날에 핸젤과 그레텔의 과자 떨어뜨리고 간 흔적 알잖아요. 우리 동화책에서 보면 나중에 집 찾아가려고 이렇게 과자 떨어뜨리고 간 거 그래서 내가 왔던 흔적을 찾아가는 걸 이걸 쿠키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개인정보 때문에 없앤다고 그래서 구글이 막았거든요. 그랬다가 6개월 만에인가 다시 취소했어요. 한다고 타겟팅이 없으면요 광고 수익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왜? 타겟팅을 이 사람이 물건 샀던 기록을 알아서 그 사람한테 다음 걸 추천해줘야 되는데 그 기록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광고비도 떨어지고 물건도 안 팔리고 광고 예산도 줄어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아니야 우리 쓸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회귀했는데 그 얘기는 그 많은 타겟팅을 우리 타겟팅에도 쓰겠다는 얘기. 그래서 다른 쇼핑몰에서 이런 상품을 구매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 상품에 태그를 걸고 영상을 올리면 추천해줄 가능성이 많다. 쓸 거거든요. 점점점 더 근데 지금은 왜 안되냐 우리가 상품을 안 올리죠. 아 이분이 저희 컨설팅 받는 분 아는 언니라는데 그때는 이렇게 대단하신 줄 몰랐는데 정확한 나이는 기억하네요. 60세 후반이신가? 근데 기업이 되셨어요. 불과 한 3년 만에 영자씨의 부업 법인만 늘고 완전히 기업이 되셔가지고 라이브로 음식 그릇 이런 거 다 파시고 그래서 상품과 연관성 있는 콘텐츠를 넣은 거죠. 보세요. 요거 그랬대. 일부러 그릇을 팔기 위해 음식 만들 때 그 그릇을 쓰기도 해요. 혹시 쿠팡 거 상품 판매한 거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쿠팡에 있나 검색해보세요. 되게 많아요. 우리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낡어도 다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다 찾아서 유사한 거 있나 보세요. 그리고 이거 쿠팡 아이템이라고 영상 찍으면 되잖아요. 찍고 링크 걸어요. 그리고 이것도 주요 채팅 넣어서 다이슨과 이런 거 상품에다 제품 정보랑 쇼핑에다 탑재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화해 가면서 상품 태그 링크까지 넣고 상품 구매 링크 댓글에도 넣고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스트리밍하고 나면 주요 채팅도 저장하기 또 채팅 없이 저장하는 게 있어서 그냥 요거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내 상품을 영상을 찍은 거를요. 다른 채널에다가 재생목록을 넣을 수도 있고요. 내 상품 소개된 걸 내 채널 메인이나 이런 데도 구성할 수 있고요. 남들이 내 재생목록 가져가서 내 물건을 판매해 주면 유튜브 쇼핑에서 저 사람한테 수수료 얼마 줘 하는 기능까지도 생겼어요. 최근에 더빙 열리고 난리 났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상황대로 가면 올해 연말쯤에는 한 4천만 원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각 나라 언어가 풀렸어요. 전에는 우리가 자막을 오타 없이 올려서 나라 설정을 하면 자동 번역이라는 게 돌아가서 자막까지는 해외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막 말고 ASMR 채널은 자막을 번역을 할 필요 없으니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게 유리해서 대한민국에 2천만 구독자 갖고 계신 분들이 ASMR 채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겸이 한국어로 얘기하면 각 나라말로 밖에서 들립니다. 우리 음성을 영상에 나오는 음성을 인식을 해서 그 나라말로 번역해서 그 음성으로 들리니까 그게 열렸거든요. 3,400인가 했던 걸 기억하는데 지금은 오늘 몇 명이에요? 1,500만 명 됐죠. 불과 한 달 사이에 1,000만 명이 늘었어요. 구독자가. 그런데 이 더빙이 지금은 점점 더 늘리고 있더라고요. 대형 채널부터. 이게 내년에는 다 풀릴 것 같아요. 풀린다는 얘기는 지금 구독자가 10배, 20배, 10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유튜브는 내가 한국 물건만 팔아도 구독자가 권위잖아요. 구독자 수가. 특히 내가 물건을 파는데 여기 있는 게 목소리도 텍스트도 다 해외 어느 나라든지 볼 수 있게 돼 있다면 해외 어느 나라에서 주문 들어올지 모르거든요. 제가 CJ 쪽에 관련된 상품 쪽 판매 해외를 안 열어놨는데 어떻게 어떻게 찾아가지고 한국에 카페시스를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들어봤었는데 이제는 이게 다 열리면 이 사람들이 해외에 팔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출의 여건이 될 거고 외화를 몰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게 더빙까지 풀리고 나면 한국 컨텐츠만 수출되는 게 아니고요. 컨텐츠가 해외에 나가서 지금 저쪽에 커진담 님만 해도 지금 글로벌 37만 구독자가 가지고 계신데 대부분이 다 해외거든요. 그럼 해외 사람들이 보는 그 영역 안에 쇼핑이 붙잖아요. 그럼 거기서 한국 물건을 수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유튜브가 각 나라의 쇼핑 업체들을 입점시켜서 우리가 제휴코드를 쓸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컨텐츠만 올려놨는데 말레이시아 사람이 말레이시아 상품을 내 채널에서 구매하면 나는 수수료 받아오지. 그러니까 과거처럼 한국에 있는 물건을 해외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는 일이 아니라 나는 컨텐츠만 채워놔도 그 나라 사람 물건을 그 나라 사람한테 팔고 더 웃긴 거야. 우리 채널이 우리 채널이 미국에서 이번에 100만 조회가 나온 것 중에 미국 사람이 50만 조회를 받다. 이게 외국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컨텐츠를 A로 수출했죠. 그 50만 조회에서 광고비가 저한테 들어오죠. 그 광고비 누가 냈어요.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영상이 50만 조회 수가. 미국 사람한테 광고했으니까 미국 기업이겠죠. 미국 기업이 자기네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광고비를 유튜브에 쓴 건데 그거를 내 지면을 통해서 써서 나한테 수수료가 들어와요. 50%가 그럼 나는 컨텐츠 수출해서 로얄티를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이죠. 그렇게 컨텐츠를 수출할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의 상품을 담아서 수출하면 그것도 외국이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접점을 내 컨텐츠를 통해서 BTS가 따로 없다니까요. 블랙핑크가 따로 없고 그래서 이 고기남자 이분들도 글로벌 자막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이게 지금 자동 번역들을 이용한 거거든요. 영어로도 일본어로도 이렇게 해서 해외 판매까지도 지금 하고 계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자막 더빙 이거요. 요즘은 자막 내가 입력한 거를 자동 인식해 주는데 부르 같은 데 보면 오타가 거의 없으니 얘를 나라별로 뚝뚝뚝뚝 그 번역기 돌리면 금방금방 되거든요. 그리고 해외 상품을 우리한테 이점 시킬 수도 있고요. 우리 거를 해외로 팔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쇼핑의 세계를 좀 크게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시작하려니까 유튜브 채널 세팅 조건에 YPP 구독자 500명 90일 내에 3회 이상 업로드해라. 1년간 시청시간 3천시간 채워라. 90일 내에 쇼트 조회수 300만회 이상 드라. 쇼핑하려면 이런 규칙이 있어서 시작들 안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어요. 자산을 만들어서 랭크를 빼라. 처음부터. 랭크 내 쪽으로 빼면 되죠. 얘가 지금 유튜브 스튜디오에 입점되어 있는 한국 쇼핑몰들이에요. 다들 쿠팡 하나만 있는 줄 알고 계세요. 3개월 전에 구독자 1만 명 돼 있던 채널에만 보이거든요. 이렇게 상품들 추천들을 열심히 우리 거 홍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요. 남자 패션 불수원 바디언스 샤크닌자 미닉스 라이티어 이렇게 악세사리물 식품 음료 건강 미용 스포츠 용품 이런 데들이 쿠팡들부터 지금 붙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 확장될 거라는 거죠. 그럼 저기서 상품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이분들 덕분에 유저가 유튜브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습관이 생긴다. 점점 유튜브에서 사용자 구매 습관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때는 내가 이 제휴 상품을 가져다가만 팔 것이냐. 제휴 상품이 유튜브에 입점된 상태에서 수익 쉐어를 하거나 내가 내 유저한테 내 타겟을 공급하는 거예요. 얘는 얘 갖다 파시면요. 또 남이 거 팔아주는 겁니다. 얘는 브랜드드 협찬과 같은 거예요. 광고비 대신 내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내 몰이 구성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런 상품들을 저희가 아크샵이라고 아크샵.co.kr 입니다. 방주 몰이라는 뜻입니다. 아크가 방주거든요. 이걸 만들어서 유튜버들한테 상품 공급하는 거를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도매매 상품을 연동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한참 올려야 되는데 현재 상품 몇 개 올라가 있을까요? 오늘로써 20만 개 정도 지금 아크샵에 올라가 있고요. 한 80만 개까지 올리나요? 우리 우수 상품 위주로 올릴 거니까 3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우수 상품 위주로 올릴 게 리뷰 쓰시거나 상품 설명을 가져갔을 때 요즘 괜히 낚시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작권 신고하려고 그런 애들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그동안 판매 많이 됐던 우수 공급자 위주로 저희가 나열하고 있고요. 도매 꼭 도매매하고 전략적 제휴를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를 활용하셔도 되고 온라인에 보시면 제휴 마케팅이라는 거로 활성화되는 쇼핑들이 많이 있어요. 그쪽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거 중국에서는 라이브가 활성화됐는데요. 채널 하나 PC 한 대로요. 24시간 쇼핑 라이브를 돌려서요. 하루 4천만 원에 매출되고 있어요. 한 달 11억 찍었어요. PC 한 대로 쇼핑 라이브로 꽈이서우라고 약간 인스타 같은 건데 도인이라고 나오다가 도인이 한국의 틱톡 중국판 쇼옹슈 이렇게 있는데 라이브로 꽈이서우 하루 4,380만 그리고 현재 유튜브 스튜디오에 스위트인 나온 거 몇 개를 좀 팼습니다. 실제 팔려요. 제휴 프로그램으로 해서 116만 원 제휴수익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스토어 판매 800달러 정도 오랜길래스도 300달러 이거는 상품 판매 리스트 나와 있는 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요. 2018년도에 유튜브 시작한 사람들의 성공한 구독자 수입니다. 이때 출발하신 분들 지금 이만큼 가있거든요. 이만큼 가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유튜브 왜 그거 돈 되니? 쟤 좀 이상한 애 같아. 야 근데 네 친구 중에 유튜버 있대? 삼촌 제 친구가요. 그때 만났던 애 있잖아요. 걔가요. 지금 유튜브 하는데 구독자 50만이래요. 이런 얘기를 이때 좀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유튜브 이제 시작했죠. 그쵸? 이때 시작하시죠. 미래이색 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유튜브 국내랑 한국 라이브 커머스 매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천억이에요. 내년에 5천억 26년도에 1조 4천억 27년도에 3조 2천억 28년도에 6조 7천억 이 말은요. 이게 6조 7천억으로 67배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달은 모르게 그렇게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뺏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국내만입니다. 우리는 유튜브 채널을 열면 해외 유저들이 은근히 많이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튜브의 트래픽을 볼 때 한국인 많을까요? 해외 포함인 많을까요? 유저 숫자만큼 가기 때문에 더빙까지 풀려봐요.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거든요. 근데 막대한 트래픽을 보기 유튜브 쇼핑스토어의 국내 매출 규모는 28년도 6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 채널이 24년에 천 구독자 월 상품 한 개 판매 시에 28년도에 10만 구독자일 경우에 월 판매 상품의 개수는 월 6,700개가 됩니다. 유튜브 구독자의 순증을 토대로 계산할 경우 초기 시장 진입자가 얼마나 유리한지 알려주는 그래프고요. 참고로 현재 구매 전환율을 생각한 거지. 현재 쇼핑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지금 유튜브 쇼핑이 어색해서 사람들이 잘 안 살 때 근데 저때쯤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물건을 사는 게 버릇처럼 되는 시기 아니면 지금 쿠팡이나 이런 것보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절반 정도의 구매 전환율 구매 버릇이 생겼을 때는 6,700개가 아니라 6만 7천 개도 팔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 6만 7천 개를 팔고요. 우리 또 아닌 것 같아. 보다가 지금 시작하듯이 입듯이 시작하면 한 개부터 팔기 시작하겠죠. 그때는 이제 구매 전환율이 늘었으니까 그때는 5개부터 팔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그때 후회하면서 전해야 할 걸 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스를 4주에 끝내기 해서 기초인 분들은 VOD 과정을 보거나 4주 기초 과정을 공부하는 게 따로 뒤에 있고요. 일단은 이 유튜브 쇼핑을 하는 방법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이렇게 세팅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최적화하고 상품군 상품 카테고리 전략 1년 동안 상품을 어떤 거를 해서 알고리즘 교육시킬지 이런 것까지 해서 3시간씩 매주 금요일 날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수강하고 복습용 녹화본 제공해드리고 한 달 과정 오프라인은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까지 비용 55만 원 다음 주 화요일까지 66만 원 그리고 런칭 전날까지 77만 원 얼리버드 진행 중인 것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독자 영영부터 즉시 수익 상출하기 유튜브 쇼핑 자사몰 지유링크에 대한 정확한 비교 어떤 단계로 갈지 다 활용할지 말씀드리고요. 도매물하고 아크샵 활용해서 상품 초기 세팅하는 거 이런 거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쇼핑에 현재 성공 사례에 대한 걸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과 쇼츠를 통해서 브랜딩 및 수익 창출 사례 유튜브 쇼핑하고 쇼츠로 그리고 또 미드폼이 난지 이런 것도 비교해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상품 선정 기법 어떤 상품들을 지금 파는 게 추기에 진입을 많이 시킬지 그리고 판매 상품 키워드 연구를 또 해드려요. 이게 옛날에 키워드 광고할 때 타겟했던 것처럼 이게 있어야지 태그나 그리고 검색에 절거리는 거나 제목에 절거리거나 유튜브 영상은요. 한 번 처음에 쭉 밀어줬을 때 어? 얘 만조에 나왔어 천조에 나왔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은 그 뒤로도 알고리즘이 계속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그때 얘를 다시 붐업 부스팅시켜주는 방법이 검색어에 걸려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연구면 분석 방법 그리고 제품 콜라보레이션 이게 아까 경쟁사 상품을 믹스하거나 콜라보로 내과 영상 만들고 또 아니면 브랜드드 협찬을 받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아크샵에 있는 이런 물건들을 나하고 연결시켜서 내가 내 영상에 자연스럽게 홍보하게 하는 이런 방법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효과적인 상품 판매 목록 계획 수립하기 이게 유튜브 교육에서는 만달아트라고 저희가 해드리는 게 있는데 앞으로 상품 판매의 확장이나 금액대나 마진율의 변화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것 그리고 유튜브 쇼핑 판매 전략은 상품 판매에 최적화된 영상 제작 방법 말씀드리고 어떤 방식의 영상을 찍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내 걸 브랜딩하기 위해서 많은 모습을 데려오게 하는 것 타겟팅으로 상품 판매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영상을 설정하거나 그런 횟수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들 그리고 판매 최적화 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조로 채널과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해야지 가장 판매가 잘 되나 외부 채널을 또 활용해서 내 상품하고 브랜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유튜브 광고를 통한 성장 전략 얘는 내 상품 중에 핵심 상품이 있다면 유튜브 광고까지도 돈을 지불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만 원이건 이만 원이건 이렇게 왜냐하면 유튜브 광고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 채널에 상품 판매하는 게 있다면 구독자 획득도 빠르고 그리고 타겟을 그러니까 일반 유튜버한테는 유튜버가 위뿐이잖아요. 근데 내가 유튜버인데 광고주까지 하죠. 그럼 내가 유튜버보다 위에 있어요. 야 내 돈 줄게 잘 골라줘. 그래서 걔네가 실제 물건 살 사람들을 잘 연결해 주기 때문에 이 교육도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꽤 중요한데 이 광고가 네이버 광고 이런 것처럼 많이 안 들어가요. 하루에 그냥 만 원, 2만 원 하다가 망고 테스트 해볼 수 있고 영상마다도 바꿔볼 수 있고 이거 교육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전략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이런 부분도 끝날을 위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등록 및 설정 가이드 나선드리고요. 단가 및 마진 계산법 이런 것도 고객 재구매율을 높이는 전략 재구매율을 높이려면 영상만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판매 관련 인증률 필수 체크 사항 이거는 어떤 상품은 팔아도 되고 어떤 상품은 좀 위험하고요. 어떤 거는 심의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 이런 지식은 꼭 알고 계셔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성공으로 인해 30가지 공식은 채널 최적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영상 만들고 만들고 다 만든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게 안 먹여. 이거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쫙 확인해서 여기는 이렇게 세팅하고 저렇게 세팅하고 내 환경에 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으셔야 얘를 더 안 건드려도 될 정도로 내 채널이 최적화됩니다. 그리고 쇼핑 판매에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30가지를 구성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주원교 피디님의 PT처럼 1, 2, 3개월 과정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유튜브 기능을 잘 아시는 분은 편집을 잘 아시는 분은 저 얘기만 들어도 다 돼요. 나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3주 과정에 유튜브 기초 VOD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VOD 18만 원짜리 이걸 하나 구매하셔서 쓰셔보시고 아까 그 강의를 동시에 들으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 강의 들으면서 실습, 4주 동안 기초 교육 실습을 받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5시간씩 여기 오셔서 그냥 1대 3 정도로 붙어서 영상 편집, 영상 제작부터 이렇게 도와드리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얘가 뭐냐. 아까 그 4주 과정이 끝났어. 다 알겠고 나 채널 세팅 이런 거 다 시작할 건데 내 상품 들고 오시든지 내 상품 관련해서 갖고 오셔서 여기서 라이브 싶은데 찍어보고 그 영상도 만들고 뭐 쇼츠 제작도 해보고 지금 채널 올리는 거 같이 하고 해가면서 이때부터 자율입니다. 내가 1개월 동안 한 달에 4번 나와서 여기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뭐 방주주기도 종종 있을 거니까 같이 만들어서 내 채널 완성화시키고 상품 판매하는 거 해보고 한 달 동안 되면 이때 이제 알아서 가시면 되고 나 다음 달에도 계속 나와서 하고 싶어 그러면 추가로 알아서 한 달씩 추가로 오셔서 실전으로 여기서 같이 만들어 이거 어떻게 올려요? 알려드리고 나 이거 편집 영상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기능 모르겠어요 그럼 이건 제 것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이 해보죠 만들어 보고 하는 거로 이렇게 안 하면 못 따라오셔서 이 과정을 추가로 넣습니다. 이거는 자율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거만 요거만 들으셔도 되고 고게 요거 얼리버드를 넣습니다. 오늘까지가 요거 화요일 날 저녁에 이 교육 소개 라이브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혜택 드릴 거고 그리고 정상 가격은 17만 원으로 잡은 게 방주주기 4주 코스 제가 쭉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린 4주 코스가 요거고요. 나 실전을 여기 나와서 같이 따라서 할게 그냥 만들게 는 그거 한 달 뒤에만 할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언제든지 어떤 과정인지 진행할 수 있어서 요거를 같이 신청하셔도 되고 한 달 뒤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고 나는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 배우겠어. 얘도 기초고 얘도 기초예요. 얘는 기초 영상 기초 얘는 얘처럼 나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채널 아트 세팅부터 계정 생성부터 영상 디자인 설명 걸 넣는 거 이거를 하는 거죠. 한 달하고 나 됐어요. 그러면 이 단계로 한 달 하면 이 단계로 충분히 넘어가실 거예요. 저희가 기초 교육을 하다 보니까 만나서 같이 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제 여기 공지 안 된 내용 하나만 더 공지 드릴게요. 광주에서 유튜브 쇼핑 에이전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쇼핑 채널을 대신 만들어주고 대신 관리해주는 일을 시작을 해요. 그거를 하면서 지금 이제 강사님들이 먼저 진행할 건데 유튜브 쇼핑 제2의 직업 학교 유튜브 쇼핑 제2의 창업 학교를 만들 거예요. 여기에 학교나 직장처럼 출근하셔서 배우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 20만짜리 라이브 채널하고 아크샵 채널하고 또 쇼핑 채널 몇 개 배우면서 영상을 같이 올려서 거기서 판매되는 거를 수익 쉐어를 70% 정도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영상 올리시는 걸 포트폴리오로 만들어드려서 앞으로 저희한테 영상 제작 대행이나 쇼핑 대행하는 거를 이를 프리랜서를 드리고 수당 재건 아니면 작업 재원 드리고 본인 쇼핑 채널도 동시에 키워가면서 저희 아크샵 상품 연결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학교처럼 의미가 뭐냐 지금 직장도 많이 없어지고 부업도 필요한 데다가 또 은퇴하시는 분들 훗날 수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작하면 적어도 3년 뒤 4년 뒤에는 내가 한 10년 20년을 먹을 거리 채널들이 생긴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학교처럼 아까 그 비용에 준하게 해서 할까 하는데 여기 출근해서 배우실 분도 다다음 주쯤에 아마 공지해서 모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라이브 쇼핑도 배우고 쇼핑도 배우고 이거 배우면 유튜브를 거의 다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 코칭 선생님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프리랜서 역할 자신의 쇼핑몰도 키우고 그리고 크루 형태로 회사의 쇼핑몰도 키우는 형태로 그 안에 영상을 올리다 보면 바로 판매되죠 저희 채널에다가 쿠팡 링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요 저희는 쿠팡 링크가 다 돼 있으니까 그 마진도 쉬워할 수 있고요 저희는 쇼핑도 다 붙어있으니 그것도 쉬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올렸는데 이분이 만든 영상이 한 2만 3만 찍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쇼핑을 만들어달라고 오시는 분은 쇼츠 안에 2만원 3만원 5만원도 갈 수 있고요 쇼츠 트래픽 작은 사람들은 한 5천원씩 받으면서 아마 외주로 받으실 수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영상 제작 실력이 올라가시고 저희 크루 안에서 올린 영상이 한 10만조에 20만조에 나오는 영상을 만드시는 분은 그 다음부터 브랜디드 제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는 50만원이 될지 100만원 될지 될지 몰라서 저희가 방주에 전국민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를 혼자 못한다는 걸 알아서 이제 손오공 전략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수만 개의 방주를 만들어서 교육받는 한 분 한 분 지금 저희한테 4주 과정 교육받는 분도 가능하세요? 프리랜스 계약 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하셔도 되니까 왜냐하면 이 과정하고 하시는 분들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의 계획이 있으면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이거 등록하는 거 교육하실 때 저희가 다다음주쯤에 그걸 발표하면 약간 헷갈리시지 않으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을 신청하시는 분도 나중에 일주일 한 번씩 실습 과정을 하시면서도 저희 방주 크루에 같이 합류하실 수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걔가 은퇴 이후에 제2의 직업을 만들어주고 가고요 그리고 요즘 직장 생활 되게 애매하는 그래서 편의점 알바들만 하고 배달 알바들만 하시는 분들이 또 혼나라의 대안을 가질 수 있고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요거랑 거의 연계된 겁니다 그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